이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었는데요. 총 3만 1천 비트코인이 모이게 되었는데 한 개의 비트코인당 최대 2천 이더를 살 수 있었던 그런 크라우드 세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이더리움을 지탱하고 그 명맥을 이어온 이더리움 커뮤니티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었으며 지금까지 그 철학을 기저로 커뮤니티가 이어져 왔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이더리움을 추구하는 자 도대체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좋은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투조기초 강의 때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이 친구의 와우이랑 들려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더리움 개념을 처음 소개하고 이 파운딩 멤버들과 함께 얘를 구현한 인물이며 지금까지도 이더리움 커뮤니티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물론 본인은 이걸 되게 원하지 않고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인물인데요. 2010년 비탈릭은 컴퓨터 공학자였던 아버지로부터 비트코인을 소개받고 5년 후에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런칭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5년 사이에 갑자기 이더리움이 짜잔 하고 마법처럼 나타나진 않았겠죠? 그리고 분명 이를 함께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비탈릭은 2010년 이후 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비트코인 지지자들을 만나면서 많은 사고 실험을 하고 뜻이 맞는 사람들과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비트코인 매거진이라고 하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5명의 이더리움 초창기 멤버 중 비트코인 매거진을 함께 운영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2013년 11월 이더리움 백서를 드디어 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2개월 후에 북미 블록체인 컨퍼런스라는 곳에서 이더리움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게 되고 그 아이디어에 반해 이를 함께 실현하고자 한 다양한 엔지니어들이 그와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 7개월 후에 2014년 8월 가장 유명한 ICO로 기억되는 이더리움 크라우드 세일이 42일간 진행되게 됩니다. 이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었는데요. 총 3만 천 비트코인이 모이게 되었는데 1개의 비트코인당 최대 2천 이더를 살 수 있었던 그런 크라우드 세일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비싸지는 구조라서 더 비싸게 사신 분들도 있어요. 크라우드 세일이 지난 1년 후 2015년 7월 드디어 이더리움의 제네시스 블록이 생성된 이래 현재까지 아직도 매 12초마다 만들어지고 있고요. 2014년 1월 현재 기준 약 1,900만 개가 조금 넘는 블록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이더코인 크라우드 세일을 했을 때 팀을 소개하는 사진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위에 4명이 가장 초창기 멤버로 조인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 밑에는 이 사람들 이후에 조인한 사람들입니다. 비트코인 이전 그리고 직후 사이퍼펑크 명맥을 있던 사람들을 크립토 1세대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크립토 2세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폴카닷이라고 하는 프로토콜 그리고 코인의 창립자인 개빈 우드도 있고 그리고 컨센시스의 창립자인 조셉 루빈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 비탈릭만큼이나 크립토신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생태계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사람들인데요. 개빈 우드는 이더리움 이전에도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 중 한 명이었고 그리고 이더리움의 기술적 차별점이었던 이 솔리디티라고 하는 언어를 제안하고 실제로 개발을 이끈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셉 루빈의 경우에는 2014년 컨센시스라고 하는 회사를 창립을 해서 이제 이더리움 하나의 플랫폼이 되길 원한다 했잖아요. 이더리움 위에 다양한 프로젝트가 나와서 그 생태계를 이룰 수 있도록 이더리움 위에 새로운 비즈니스나 프로젝트들을 엑셀러레이팅 또는 인큐베이팅 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에이다코인 에이다코인은 꽤 오랜 기간 폴카닷과 함께 총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코인이라 많이 아실 텐데 이 에이다코인의 프로토콜이 카르다노인데요. 이 카르다노의 창립자인 찰스 호스킨슨이라는 이분 좀 이따가 진짜 사실 보여드릴 텐데 이때 되게 젊게 나왔네요. 이 호스킨슨 또한 이더리움의 초창기 멤버였습니다. 물론 이 멤버는 중간에 아주 큰 의견차 때문에 이더리움을 떠나긴 했지만요. 네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 좀 많이 다르죠? 이거 보시겠어요 다시? 여기. 네 역시 사진의 각도의 중요성인가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더리움을 한참 열심히 빌딩하던 중에 초창기 멤버들은 이더리움을 비영리 그리고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할 것인지 또는 영리 프로젝트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큰 의견차를 보이게 됩니다. 이 비탈릭과 비탈릭을 지지하던 사람들은 이 이더리움을 오픈소스로 누구에게나 공개되고 비영리적인 색깔을 띄워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것은 그들의 정신과 철학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함께 모여서 더 나은 세상, 세상을 바꾸는 그런 것이 꿈이었기 때문이죠. 사실 무엇이 더 옳고 그런가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말 어떤 것을 더 많은 커뮤니티의 사람들이 추구하느냐의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이 이더리움이라는 아이디어는 비탈릭이 가장 처음 제시하였기 때문에 이 당시에 멤버들은 최종 결정은 비탈릭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이때가 그가 고작 10대를 벗어나서 20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에겐 정말 힘든 시간이었고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다고 회고하기도 합니다. 결국 처음 결성되었던 5멤버 중 한 명이었던 찰스 호스킨슨과 그를 지지하던 몇 명의 멤버들은 결국 이더리움을 떠났고 찰스 호스킨슨은 그 이후로 카르다노를 창립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시작하기도 전에 발생한 첫 호크라고 봐도 모방할 것 같네요. 이렇게 반대 의견을 지닌 사람들이 떠났으니 당연히 오픈소스를 강조하고 비영리적인 성격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더더욱 결집되고 강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비영리 그리고 오픈소스 정신은 그렇게 이더리움 커뮤니티의 철학이자 바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이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을 포함한 이더리움 커뮤니티 전체에 녹아들어 있으며 이 정신을 잊고자 한 지지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비영리, 오픈소스 이 두 가지 단어만으로는 사실 이더리움 커뮤니티의 바탕이 되는 철학이나 생각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는데요. 그럼 무엇이 또 비트코인과 다른 차별점이 있었을까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탈중앙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합의된 프로토콜, 즉 규칙을 함께 따르는 하나의 커뮤니티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 하나의 합의된 방향의 가치를 추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사이퍼펑크 정신을 이어받았다는 점에서 이 큰 틀에서는 공동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이퍼펑크 정신, 오픈소스, 탈중앙화, 그리고 프라이버시 보호인데요. 이 비트코인 커뮤니티만 따로 보면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굉장히 보수적인 커뮤니티로 유명합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 제네시스 블록을 생성한 뒤로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끊임없이 토론하며 비트코인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해 났는데요. 거의 싸움이 존재하는 파벌이라고도 불렸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끝에 승리하는 쪽은 항상 그 현상유지파였는데요. 비트코인 강의 때 보여드린 이 표 기억하시나요? 이 여러 갈래의 포크와 비트코인의 행보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 크기도 1메가바이트에서 더 이상 키우지 않고 합의된 업그레이드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상태가 이미 최고야! 라고 하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보수적인 커뮤니티, 그리고 현상유지가 비트코인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단어가 아닐까 합니다. 비트코인 커뮤니티와 달리 이러한 단어들이 이더리움 커뮤니티를 반영하는 단어가 아닐까 하는데요. 보수적이기보다는 굉장히 진보적인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피드백에 굉장히 열려있어요. 만일 어떤 피드백이 충분히 실용적이고 합리적이라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죠. 이더리움 커뮤니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는 비탈릭의 여러 글에는 이러한 생각이 돋보이는 글들이 많은데요. 그는 이 시작은 불완전할 수 있지만 모든 메커니즘을 공개해두고 사람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으며 이 로드맵을 이행하다 보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처럼 현재 상태가 최고다, 이미 완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반증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커뮤니티는 기술 유토피아주의적이라는 평가도 많이 받는데요. 기술 유토피아주의란 기술이 우리 사회나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완벽하게 개선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상 또는 사고방식을 나타내는데요. 이 이더리움 기술로 인류에 도움이 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 이더리움 지지자 중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웹3에서 활동을 하시다 보면 공공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과 목소리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스스로 공공재, 오픈소스가 되기도 했죠. 이러한 이더리움 커뮤니티의 철학과 정신은 이더리움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2016년에 발생한 더 다오 해킹 사건에 대한 대응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더 다오 해킹 사건은 이더리움에서 발생한 가장 큰 해킹 사건 중 하나인데요. 1억 5천만 달러, 약 2천억 상당의 자금이 이 이더리움 위에 모금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이 스스로에 의해서 털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더리움 커뮤니티는 이 해킹 또한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니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축과 아니다, 이 사건이 없는 이전으로 우리는 블록을 돌려야 한다라는 축으로 나뉘게 됩니다. 결국 되돌리자고 한 의견이 더 우세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는 네트워크가 바로 이더리움 네트워크이고요. 우리는 이 해킹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뒤에 블록을 계속해서 생성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남은 네트워크가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이 되었습니다. 물론 제네시스 블록이 탄생하기 전이기 때문에 진짜 포크는 아니지만 토킨슨이 떠난 영리, 비영리의 기로에서 한 첫 번째 포크가 있었죠. 그 포크 이후로 발생한 두 번째 포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는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그리고 기술이 오류를 인정해야 하고 인류에 도움이 되는 실용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가치관이 더욱 강한 사람들이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남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신이 더 강해져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아발란체라고 하는 프로토콜 에이박스라고 하는 코인의 프로토콜이죠. 그 프로토콜을 설립한 아바랩스의 CEO이자 이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연구에 함께 참여했던 에밍 군시러는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밑에가 영어 원문이고요.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봤는데요. 이더리움 커뮤니티는 친절합니다. 그 중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 파벌의 호발주자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친절하지 않은 커뮤니티다라는 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들은 오바마스러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적이고 심층적인 사고를 좋아합니다. 하드포크는 이더리움에서 일어난 최고의 일이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바로 그 더다워하이킹 사건에 의해 발생한 하드포크인데요. 이게 바로 최고의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이더리움이 오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실용적이며 원칙적이지 않다. 원칙만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법의 문자 아니 실제로는 코드의 문자 그냥 코드에 적혀있던 처음 적은 그대로를 선택하기보다는 무엇이 올바른가를 선택했다라는 이런 말을 한 인터뷰에 한 걸 발췌를 해왔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이더리움이 어떤 커뮤니티인지를 좀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는데요. 마무리를 하자면 이 이더리움 커뮤니티는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탈중앙화된 튜링 완전한 컴퓨터 비탈릭은 이를 한 인터뷰에서 하늘에 떠있는 컴퓨터라고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컴퓨터가 되는데 이 기술 발전이 이를 해결해줄 것이고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는 누구나 참여해서 피드백하고 나아간다면 인류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기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함께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지금까지도 지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 3강에서 전해드릴 이더리움을 구성하는 기술적 원리와 이 기술의 발전 프로세스에 그러한 정신이 잘 녹아들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강의는 이더리움에 대해 작은 세부 사항들을 살펴보는 원리에 대한 강의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저희 블록과 함께 차례차례 소화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